네, 이번 시간은 용익물건입니다. 테마 20번째입니다. 네, 137페이지입니다.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용익물건 종류가 3가지입니다. 네, 자, 소유자로부터, 소유자, 갑으로부터 봅시다. 네, 지상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지역권 설정받았습니다. 전세권 설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을은 지상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 갖고 있고, 또 전세권 갖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을은 지상권 갖고 있으면서 들어와서 점유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또 전세권자도 들어와서 뭐한다? 네, 전세권 갖고 당연히 점유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권은 본권 지역권은 있는데, 여기다 점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지역권 가지고 물청에서 반환을 요구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지상권, 전세권은 점유를 하기 때문에 지상권 가지고 당연히 본권 가지고 점유를 내놔라 할 수도 있고, 또 전세권 가지고 당연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할 겁니다. 네, 물청 한번 비교해 드린 겁니다. 네, 각각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상권의 의입니다. 조문을 잘 분석하면 어떤 내용을 보는가 봅시다. 네, 지상권 자, 빌려 쓰는 자, 을이 타인, 주의, 가베,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타인 토지는 꼭 전부일 필요가 없겠죠. 또는 일부라도 관계없습니다. 일부일 때는 도면을 첨부해서 등기하면 되겠죠. 네, 특히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라는 거. 그래서 지상권 문제가 나왔을 때는 빌려 쓰는 지상권자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하세요. 유리하게 해석할 것. 자, 어렵게 표현하면 지상권은 약자인 지상권자한테 불리하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라는 거. 자, 내용 봅시다. 지상권은 물건이다. 이 말은 지상권은 채권 소속이 아니고 물건 소속이다. 사람이 지상권자, 사람이 토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사용, 수익하는 거니까 네, 수선 유지를 갖다가 주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빌려 쓰는 을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수선 유지들은 필요비 상환은 안 되겠죠. 네, 유입비는 무조건 됩니다. 유입비 상환은 요구할 수 있어요. 자, 성립 여권은 반드시 등기 됩니다. 물건 직접 지배해서 이 세상 모든 수출하니까 반드시 등기 사항이죠. 등기 쓰니까 당연히 지상자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권 취득 이후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이 지상권 등기가 신소유자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겠죠. 네, 수선 유지를 의뢰하는 거니까 소유자는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설정자는 소극적 의무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또, 지상권 양도금지특약은 무효. 네, 지상권 가지고 장년 치면 무효. 지상권자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하세요. 나중에 전세권 양도금지특약은 유효.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상권 가지고 장년 치면 무효. 기억하시면 좋을 거고요. 네, 본권, 물청 얘기 나왔네요. 지상권 가지고 본권, 지상권 가지고 물청 213조 준영 다 준영합니다. 그래서 준영하니까 지상권 가지고 반환, 방해제거 다 들어가고요. 또, 점유도 하고 있으니까 점유권 물청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조문에서 지료지급은 요소가 아닙니다. 요소가 아니니까 꼭 무상이란 얘기는 아니고요. 요소가 아니니까 이건 뭐 유상도 좋고 무상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유상으로 설정하면 지급해야 되겠죠. 그런데 비교되는 것이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권 지급이 요소고요. 계약법의 임대차는 차임 지급이 요소니까 비교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유상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유상, 무상 모두 가능하지만 유상으로 설정했을 때는 약정하면 의무가 있겠죠. 그런데 특징은 등기하지 않았다, 등기했다. 그럼 여러분들 등기하게 되면 누구한테든 가서 뭐 할 수 있을 것이고 대응할 수 있겠죠. 제3자, 등기가 없으면 제3자한테는 대응할 수 없겠죠. 자꾸 공부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이전받은 제3자한테 질여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제3자한테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본래의 지상권자한테 질여 청구하는 것은 별개 문제죠. 지금 제3자한테 대응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 따지는 거예요. 네, 다음에 지상권자가 혹시 질여 약속했는데 혹시 2년 이상, 연속해서 2년분 또는 찔끔찔끔 밀려서 2년분 이상 질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약속 위반이죠. 그러니까 주인께서 뭐라고 하면 나가 꺼져 소멸 청구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됐어요? 네, 토지 양수인 신소유자는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전소유자,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전소유자 연체기 합산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유래계색합니까? 네,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갑한테 1년 밀리고, 새로운 소유자 병한테 1년 밀렸을 때, 병은 앞사람 거 1년 이렇게 더해서 을한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자기 것만 가지고 이게 돼요. 지상권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거. 네, 법정 지상권의 경우에 만약에 지료 지급이 결정이 되지 않아서 지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때는 혹시 2년 이상 지료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때는 소멸을 청구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전조청구,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감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자꾸 시험이 자꾸 즉시라 합니다. 즉시 아니에요. 즉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경감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요즘 판례 중에서 여기 자꾸 나옵니다. 됐고요. 자, 즉시가 아니고 뭐다? 같은 거네요. 그죠? 상당한 기간 방금 설명했었고요. 네, 지상권은 토지 사용을 본체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상물이 없다. 현재 지상물이 없거나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네, 다시 공작물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양도금지특약은 무효입니다. 지상권 가지고 장량 치면 무효. 자, 세 번째 거 볼까요? 지상권자는 지상권, 토지 사용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상물 소유권을 그대로 두고 토지 사용권만 타인한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분리 처분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고요. 네,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네, 지상권자입니다. 자,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요. 지상물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대 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1차적으로 갱신 청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을이 빌려 쓰는 사람이 한 번 갱신해 달라. 갱신 청구권 들어가죠. 이때 주인이 네, 예스, 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스가 되면 갱신 되는 거고요. 만약에 노하게 되면 이제 2차적으로, 2차적으로 그러면 사라.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들어갑니다. 이때 주인이 여기다 대고, 사겠다 안 사겠다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갱신 청구권은 값이 선택할 여지가 있으니까 글자 그대로 청구권이라 하고요. 이건 예스, 노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담보 지상권이란 말입니다. 네,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서 토지의 담보 가치를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 토지가 있는데 빌려 쓰는 겁니다. 을한테 돈을 빌려 쓰면서 채권이 있는데 저당권을 붙여넣으면서 여기다가 지상권까지 같이 붙여넣는 경우예요. 자, 이 토지 소유자가 여기다 건물 축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축하는 제3자한테. 자, 토지의 무단 점유자한테 보세요. 이 담보 지상권은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단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근데 이게 본래 지상권이라면 점유가 목적이죠. 담보 지상권은 점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럴 경우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주된 것이 사라지면 저당권이 사라지면서 당연히 담보 지상권도 함께 소멸할 겁니다. 네, 이건 담보 지상권은 최근 판례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5번은 잘 좀 읽어주세요. 담보 지상권 연습해 두세요. 네,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은 조문 구조를 기억하면 되겠네요. 지역권 자아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에게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타인 토지가 요청한 토지예요? 승낙한 토지예요? 네, 승낙한 토지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지역권을 요청했으니까 요역지고요. 타인 토지는 이건 승낙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토지는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지 전부 네, 일부는 안 됩니다. 타인 토지는 전부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다?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에서는 요역지하고 승역지 이 개념을 정확하게,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내용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2번 같은 경우 조심하세요. 네, 사람 편익을 위해서는 지역권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개인적인 편익은 안 됩니다. 반드시 무슨 편익이 되죠? 토지 편익일 때 지자가 들어가고요. 만약에 사람 편익이면 인여권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지역권은 자기 토지고요. 또 지역권은 반드시 토지 소유자에 관해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빌려 쓰는 자들도 그들이 위한 토지를 위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정성입니다. 부정성. 네, 이건 다른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자기 토지가 있고 이게 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타인 토지의 지역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의 지역권 설정하니까 주정관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정관계. 예를 들어서 주를 갖다가 비유를 해봅시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있고 6살 먹은 동생이 있다고 가정하세요. 엄마는 밖에서 지금 분식점 하고 있고요. 그러면 형이 어디 나갈 때는 동생 손 꼭 잡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된 유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종된 지역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잡고 간다. 그런 얘기. 형이 동생 손 잡고 간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여자친구가 있어요. 오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돼요. 데리고 가야 돼요? 혼자 가야 돼요. 혼자 가야 되죠. 그러니까 주 갈 때 동생을 뭐하고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된 유역지 소유권이 이전시 종된 지역권 수반 배제특약은 위화다. 손 놓고 가는 거예요. 손 잡고 가고 손 놓고 가는 거죠. 또 초등학교 5학년 6살짜리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하루 종일 있죠. 컴퓨터는 한 대입니다. 형이 하루 종일 자기만 컴퓨터 게임을 해요. 동생 엄청 심심해요. 이때 동생이 혼자 독립해서 문 밖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된 지역권을 주된 유역지로부터 독립해서 양도할 수 없다. 지역권에서는 부정성 이야기를 꼭 기억해 두세요. 거의 정답일 때 이쪽이 많이 쪼러 옵니다. 부정성만큼은 틀리지 마세요. 유역지 승역지 기본 개념 이해하시고 이거 부정성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역권의 시효취득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판례가 통로 개설이 포인트입니다. 적극적이어야 되겠죠. 친분 관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통로 개설해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20년 기간 동안 계속되고 이건 등기해야 됩니다. 취득시효는 등기해야 취득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불가분성 외우세요 이거는요.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중단시키려면 전원한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때는 한 사람만 하더라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세요. 소중한 1인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가세요. 소중한 1사람 그러면 취득시효 중단은 전원한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암기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갑니다. 전세권 한 문제짜리죠. 자, 이 전문은 전세금 지급하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위로 한다고 돼 있고요. 용대조차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용대조차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다. 그런데 그렇게 안 끝나고 또 플러스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 면제받을 권리가 있다. 전세권에서는요. 이 전세금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죠. 전세금 지급의 요소다. 그러면 전세금을 만약에 안 주면 그냥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세권자한테 경매권을 주고 또 경락대금 들어가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네 존속 중에는 네 사용수익 용익의 포인트가 되고요.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전세금 안 주게 되면 경매 집어넣죠. 우선 면제받으니까 담보 물건의 성격도 갖고 있다. 전세권은 이중 스파이다. 이중 스파이 아님 보다 양다리에 걸치고 있다. 존속 중에는 용익적 성질이 강하고요. 기간 끝나고 나면 전세금 반환 받기 위해서 경매 우선 변제를 주니까 담보 물건 성격 같습니다. 또 우선 변제가 연결되면 물상 대위성이 항상 붙을 겁니다. 물상 대위성 변형된 가치물에 들어갑니다. 한 세트예요. 자 전세권은 물건일까요? 채권일까요? 당연히 채권 아니고 물건이죠. 사람 물건 직접 지배 전세권자 사람이죠. 자 타인의 부동산 물건을 뭐한다? 직접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지배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수선 유지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이 할까요? 의뢰할까요? 주인이 아니고 의뢰하겠죠. 따라서 전세권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여기 필요비는 인정이 안 되겠죠. 윗비 있는 건 별개의 문제죠. 수선 유지를 의뢰하니까 소유자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면 된다 얘기고요. 직접 지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인하다 보니까 등기 해야 되겠죠. 또 특징 포인트 요즘 잘 나오는 얘기예요. 전세권 기간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먼저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등기는 특별한 사람은 뭐하다? 유효한 겁니다. 시작되기 이전에 미리 등기 쳤죠. 그래도 이 등기는 뭐하다? 일단 됐으니까 유효하다고 보면 되겠죠. 자 대항력입니다. 방금 됐습니다. 5월 주장하려니까 등기 되니까 대항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권 처분금지특약은 유효죠. 뭐랑 비교됩니까? 지상권이랑 비교됩니까? 지상권 가지고 장량 치면 무효. 다른 건 유효. 지상권의 처분금지특약은 뭐하다? 무효. 같이 이겨가시고요. 네. 전세권은 전세금에 포인트를 주시면 되겠죠. 전세금 등기 되겠죠. 그런데 전세금이 반드시 꼭 현실적으로 줄 필요는 없고요.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능할 수 있다는 거. 네. 혹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전세금은 누구한테? 새로운 소유자한테 반암받으면 되겠죠. 전소유자가 아니고. 네. 네. 이제 전세권이 양도가 됐어요. 그러면 양수인이, 전세권 양수인이 설정자한테 가서 전세금 반환하면, 요구하면 될 것이고.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 분리 양도입니다. 자,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같이 돌아다니겠죠.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하고 이 전세권을 분리 처분하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은 사라지죠. 그죠? 용익적 전세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권 없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는 거. 다만 존속 중이라도 장래 발생하는 전세권 소멸하는 장래의 전세금 반환 채권을 조건부로 양도할 수 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의 저당권이 붙어 있었다. 자, 기간 끝나고 나면 전세권은 말서등기 없이도 자동 소멸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채는 저당권 실행할 수가 없겠죠.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을은 갑한테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죠. 전세권이 있습니다. 전세권의 저당권이 지금 병한테 붙어 있다고 가정하세요. 자,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 기간이 끝나고 나면,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은 자동 소멸합니다. 그럼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죠. 이때 이 저당권자는 을이 갑에 갖고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를 해서 압류해서 물상대형식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네,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저당권자는 전세권에 가름하여 전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해서 압류 형식을 통해서 물상대형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따라서 기간이 끝났다 전세권 설정자는 네, 제3조에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금은 네, 전세권자한테만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포인트가 뭐다? 압류예요? 네, 압류가 없으면 네,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전세권자한테 돌려주면 되고요. 압류가 있을 때는 주면 안 되겠죠. 자, 전세권 소멸과 동식입니다. 자, 기간 끝났다. 네, 빌려 쓰는 사람은 두 가지 됩니다. 목적, 부동산, 인도, 그 다음에 뭐예요? 인도하고, 그 다음 뭐죠? 설정 등기 말소와, 그 다음에 주인은 목적물 반환, 전세금 반환 되겠죠. 그래서 전세권자는 두 개고요.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동생관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잘 보시면 이제 익히 조심할 게 뭐냐면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인도하고 말소, 서류 두 가지를 줘야 되는데 목적물은 인도했는데 말소 등기는 하지 않아, 서류 안 줬다는 얘기죠. 그럼 상대방은 여전히 뭐예요? 네, 동시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설정자는 지체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줘야지 안 줬을 때 지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다 할 때는 나중에 경매하면 안 됩니다. 지체에 빠트려야지 경매에 들어가죠. 그래서 아직 경매에 들어갈 수는 없는 상태고요. 네, 전세권제의 경매 청구권. 네, 지체에 빠트려야 됩니다. 지체 했을 때. 그 다음에 건물 일부의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자, 전체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근데 경매 신청권은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건물 일부 전부 경매할 수는 없어도 전부 들어가는 우선변제는 있다는 거. 판례적인 기억하시고요. 자, 수선유약했습니다.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전세권 자가 현상 유지됩니다. 네, 증감 청구권. 침해했을 때는 하나는 다 있습니다. 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단, 특약에서 처분금지할 수 있죠. 아까 비교해 드릴 것이 지상권 조심하세요. 지상권, 처분금지 특약은 무효. 전세권, 처분금지 특약은 유효. 물론 등기야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 네, 지상권 가지고 장량 치면 유효가 아니죠. 무효.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은 유효. 네, 종된 지역권은 유역지수요권에 부정해서 이전하지만 자, 종된 지역권을 주된 유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네, 동생 혼자서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냐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대신할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름할 수도 있다는 것. 꼭 현실적으로 줄 필요 없습니다. 자, 또 가봅시다. 문제. 좀 빨아갈게요. 설명으로 틀린 거. 틀린 게 보니까 여기 법정 갱신 됐네요. 자동 갱신이죠? 이거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 갱신 되는 거니까 이 지문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지상권 설정 받았다 돼 있습니다. 자, 정답 볼게요. 1번. 을은 각 의사에 반하여 양도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자,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 존속 중 의뢰계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네, 지상권이 빠르기 때문에 2번이 맞고요. 1년 6개월이 아니고 2년 분이 되겠죠. 정하지 않은 경우는 네, 최단 존속기를 가지 청구란 말은 안 됩니다. 최단기이기 때문에 30년, 15년, 5년 보장받았고요. 지상권이 소멸했습니다. 기간 만료로 자, 갱신 청구할 수 없습니까? 있죠. 1차적 갱신 청구권 설정자가 예스하면 갱신 거절하면 2차 지상물 매출권 들어갑니다. 자, 3번입니다. 네, 잘 보시면 여기 2000년 10월 1일 지상권 취득 네, 2002년 네, 갑에서 병으로부터 이전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상권 취득 후 2003년까지 연체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특징이 2000년에서 그죠? 2002년 주인 바뀌었고 2003년 이렇게 주인한테 이렇게 연체했었고 병한테 1년 연체됐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을이 자, 1번은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죠? 2년분 이상 치료 연체를 이유를 해서 을을 상대로 지금 지상권 섬유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 병은 병한테 밀린 것은 2002년부터 2003년 1년분밖에 안 됩니다. 전주인 연체 합산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인접한 Y 토지 이용해서 상림관계 첨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준용 적용되어야 되겠죠. X 토지를 정의 불법 첨유하고 있다. 을은 첨유하는 자니까 당연히 지상 토지만은 첨구할 수 있죠. 니은 디귿은 첨유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네, 을의 지상권이 무에게 양도가 됐다. 갑과 세 지료지급 특약 등기가 경로되지 않았다. 어디였습니까? 그러면 소유자 병은 무에게 지정하면 안 되죠. 등기 안 됐으니까 대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옳은 지문은 뭐다? 니은, 드것이고 틀린 지문은 기억, 리얼 정답이 이 번호로 하면 되겠네요. 자, 이게 됐고요. 다음, 지역권 가겠습니다. 설명으로 틀린 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된 거 처분할 때 종된 지역권 수반 배제트격은 무효가 아니고 유효 아까 형이, 동생 손 놓고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역권의 설명 중 틀린 거 자, 이건 뭐 바로 답볼게요. 도자기공이 도자기 만들기 위해서 사람 편익을 위해서 지역권 대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권은 토지 편익을 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전세권입니다. 네, 다시 한 번 법정 정신 됐습니다.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래서 1년을 약정하면 1년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양도 씁니다. 설정자가 전주인이 바라넘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동의 얻지, 얻어야 부성물, 매수용권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자, 무단으로 건축했습니다. 철거, 청구할 수는 안 되죠? 방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법정 갱신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영익물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파트는 지상권에서 법정 지상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